배우 황정음이 남편 이영돈과 결혼생활 8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린 가운데 악플러와 설전을 벌이며 남편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황정음은 이영돈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파경 소식을 알리기 전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 이영돈의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을 하였고 2020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으나 이듬해 재결합을 하였지만 3년 만에 다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혼이온은 개인적인 일을 게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영돈을 저격 그 행시를 직접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격 내용을 보면 돈은 내가 천배 더 많아?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음에 바람피는 사람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지 등의 댓글을 직접 딴 황정음은 저 한 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거다라는 댓글을 터붙여 더욱 의욕을 키웠는데요. 황정음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사진 5장을 연달아 올리며 주목받았는데요.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남편의 사진을 찍은 것이었는데요. 황정음은 평소 남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여러 추측이 나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는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샀네 남편이라며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라는 글을 남겼고 남편이 어딘가 놀러간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면서는 우리 오빠 A형 간염 걸려서 아팠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영돈이와 연락 안 된다는 지인의 글에 그럴만하죠. 지금 걸린 게 많아서 횡설수설 할 거예요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잘 기억해보면 만난 사람 400명 정도 될 듯 결혼했을 때부터 많이 바쁘셨어 등의 댓글도 남겼습니다. 23일 황정음 소속사는 해당 댓글은 배우 본인이 작성한 게 맞으며 해킹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배우의 이혼에 대해 밝힌 입장 외에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하며 황정음 배우는 예정대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활동에 변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들의 불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네요.